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난화 하겠소 물의 정령은 비를 무서워하지 않지 어떡해 비 오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맞는 거 싫어해 36도예요 36도? 아주 능정하네요 이건 어떡해요? 카메라에 찍어주신 거 아하 된 거예요? 아하 신기해 이렇게 오늘 결심하실 거죠? 네 이건 뭐예요? 롬팟이라고 제이프트라고 과산날리기 제가 뜨면 이렇게 같이 손이 되는 거예요 아 뭐예요? 스트라이크 회전이 돼야 돼요 보관대로 추게해서 몸 전체를 이용해 아 달리기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달리기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손을 뜨더라도 이 자체가 유지할 거예요 이 자체가 훈련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틴 저 전체 인사에 약간 달린다는 거 이 신사inh으로 감사합니다 참 잡으세요 잡을까요? 누가짐을 잘게 이 앞에 있는 사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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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초 자덕 수린이 말고 자린이로 바뀌어 아 진짜요? 장난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도착 이제 도착 도착 지금 포항전하고 웬만한 범행수가 많이 풀어내있어요 그쪽으로 가시겠지만 그쪽으로 더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요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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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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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시장에서 현장까지 외부에서 인정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